1. 반대자극제 붙이는 형태의 첩부제나 스포제 외에도 물파스, 바르는 로션 타입의 파스, 뿌리는 스프레이 타입의 에어파스 등 다양한 제형들이 근육통이나 염자, 골관절염 등에서 이 진통 소염을 목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반대자극제라고 하는 성분을 포함한 파스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반대자극제라는 단어가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세이드 성분의 파스는 케토프로펜, 디클로펜학처럼 특정 엔세이드 성분 한 가지만은 합류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반대자극제를 합류한 파스는 주로 살리실산 메칠, 멘톨, 캄파, 논일산바닐레아미드 등을 동시에 합류하고 있는 복합제 성분인데요. 반대자극제 파스에 들어있는 살리실산 성분은 이 피부에 흡수돼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긴 하지만 이러한 항염 효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스피린, 이 아세틸 살리실산 성분에 비해서는 100배 정도 낮은 아주 약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대자극제 파스의 원리는 살리실산 성분의 항염증 효과라기보다는 이 살리실산 자체의 피부 자극 효과와 함께 복합제로 들어간 멘톨이나 캄파, 논일산바닐레아미드, 줄여서 나바 등의 반대자극제의 작용이 큰 역할을 한다. 이 반대자극제는 국소부위의 약한 통증이나 온감, 냉감을 유발시키고 이 통증 혹은 온도자극이 근육, 관절, 힘줄 등의 심부통증을 교란시켜서 결과적으로는 통증을 좀 덜 느끼게 하는 작용을 하고 이런 작용을 우리가 역설적 진통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설명에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드는 예시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배가 너무 아파요. 그런 와중에 누가 와서 뺨을 딱 때리면 순간적으로 배 아픈 걸 잊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흔히 냉감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멘토를, 온감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나바나 캡사이진 성분을 반대자극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주변의 온도에 따라 반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TRP 채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세포막에 위치한 이 TRP 채널은 양이온이 드나든 통로입니다. 통증이나 뜨거움, 따뜻함, 차가움, 맛이나 압력, 시각 등을 감지하는 데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TRP 채널은 어떠한 자극에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TRP A1부터 TRP MA, TRP V4 등등 여러 가지 서브 타입이 있습니다. 이 온도 자극과 관련해서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 온도마다 가장 활성화되는 TRP 채널의 서브 타입이 다른데요. 가령 15도 이하에서는 TRP A1 채널이 가장 활성화되고 TRP A1 채널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서는 매우 춥다고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40도 내지 45도에서는 TRP V4가 가장 활성화되고 TRP V4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따뜻하다고 느끼는 시기인 거죠. 그런데 이 TRP 채널의 특이한 점은 특정 온도 자극에 의해서만 특정 TRP 채널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향신료의 성분이 특정 TRP 채널을 활성화시키게 되는데요. 가령 우리가 고추를 먹으면 맵다고 느끼면서 실내가 덥지도 않은데 땀을 뻘뻘 흘리게 되잖아요. 보시면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은 TRP V1을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이 TRP V1은 온도로 치면 45도 이상에서 활성화되어 아주 타는 듯한 뜨거움이나 더움을 느끼는데 관여하는 채널입니다. 보시면 냉감을 내는데 주로 쓰이는 멘톨의 경우도 주로 TRP M8을 활성화시키고 이 TRP M8은 주로 차가움을 느끼는데 관여하는 채널이라 이 멘톨을 바르게 되면 실제로 주변의 온도가 낮지 않더라도 시원하다고 느끼게 되는 시기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온도감각은 감각수용체를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이 감각수용체는 온도감각뿐만이 아니라 촉각이나 압력과 같은 감각도 받아들인 역할을 하는데요. 감각수용체는 신경섬유가 굵어서 전달이 빠른 반면에 우리가 이 통증을 느끼는 피부의 통각수용체는 신경섬유가 가늘어서 뇌까지 전달이 비교적 느린 편입니다. 대신 이 가늘한 신경섬유들이 피부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통증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빨리 감지하게 하는 시기죠. 비유하자면 이 감각수용체는 고속도로다라고 할 수 있다면 통각수용체는 좁다란 골목길을 통해 뇌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어떤 통증 부위에 압력이나 온도감각이 동시에 자극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뒤늦게 도착하는 통증보다 이 온도나 압력이 먼저 뇌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런 감각들이 뇌를 먼저 점유를 함으로써 통증 감각은 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면서 압력을 가해서 통증을 덜 느끼게 하거나 아픈 부위의 온찜질을 통해서 온도 자극을 주면 좀 덜 아프게 느껴지는 것들이 다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멘톨이나 나바 등에 의해 시원하거나 따뜻한 감각이 활성화되면 이 온도감각이나 경미한 자극들이 먼저 뇌를 점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근골격계 통증이 상대적으로 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파스들은 결과적으로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보다는 증상을 완화해주는 대충요법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를 붙이고 7일 이상 지났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